1, 2, 3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와우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쇼케이스 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쁜 기사 써주세요 네 자 유지영부터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폭염주의보 같은 날씨인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엄지입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무대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이쁜 기사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 기사분 저희 무대 보여서 힐링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은하입니다 더운 날씨에 저희 노래 듣고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리더 소원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재미있게 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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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